AI 발생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으신데요.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. AI는 매우 전파가 빠른 질병이지만 철새 도래지, 가금류 농장 방문 자재 및 출입 차량 소독으로 AI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. 사람에게 감염되는 AI를 예방하기 위해선 손을 자주 씻어주고 눈, 코,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해주세요. 그리고 타지역 이동 시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소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대한민국을 보호합니다.